긴장을 많이 하셨어요. 아우 경호야 시원포고 시원포고 너무 긴장해서 게다가 와아 게다가 Just give it, give it, give it, give it 제발 제발 좀 더 Close up, Close up, Close up 꼭 다가서줘 아 보송했다 세상에서 가장 구슬픈 보스라고 진짜 땀 잘 안 나가거든요? 진짜 식은땀이 지금 흐를 것 같아 주기적으로 많이 놀렸어요 테일이 형도 놀리고 재현이 형도 놀리고 해찬이도 나는 좀 극복을 했다 아 이거를 다시 한 번 하라고요? 아 그러면 진짜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도 돼요 가자 원, 투, 쓰리, 포 Just give it, give it, give it 기분 내킨 대로 좀 더 Close up, Close up, Close up 믿고 다가서줘 어떻게 해? 그리고 이렇게 해?